안녕하세요. 가봉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 브라이튼 M4T입니다. 브라이튼 M4T는 논현동의 N 그리고 40번째를 뜻하는 40이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셀럽들의 열렬한 너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 누브로 박물관 파리 누이비통 모에네시 본사 디자인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빌보트가 브라이튼 M4T의 건축과 조경 디자인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붙어있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M4T는 단지 곳곳에 조경과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 있으며 여유로움과 안락함이 깃들 수 있도록 연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블랙 앤 화이트를 적용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담아냈죠. 단순히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넘어 건축가의 철학적 가치와 입지의 특장점을 살린 설계가 어우러지면서 한국의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성공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입주민의 안정과 사생활보호, 주거 서비스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점인데요. 단지 외곽 및 내부, 세대의 내부까지도 아우르는 완벽한 3중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눈 클리닝, 세탁, 파티 및 케이터링, 여행 예약, 홈 스타일링, 폐케어 등의 리빙 서비스 등 맞춤형 특급 호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추후 단지 내의 도서관을 계획 중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